안녕하세요. 브루드워를 중계하고 있는 게임 해설가 이승원입니다. 되게 좀 소름돋는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기에 리마스터 발표하는 그 현장에서 사실 특별전을 중계하러 갔을 뿐인데 제가 중계하기 바로 직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 상황이나 그런 그 느낌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전율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는 아쉬움마저도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게임적으로 아쉽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없어요. 뭐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요소들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이제 게임의 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 없이 중계하고 있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 자체를 미리 접했다기보다도 이제 그런 토론 같은 거를 많이 했죠. 그 블리자드 본사와의 어떤 그 본사 직원들과의 회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뭐 그러니까 브루드워가 만약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다면은 리마스터가 된다면은 과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아마 각계각층에 대한 어떤 토론들을 블리자드 쪽에서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 중에 저도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구체화될 거라고는 사실은 저는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일단 뭐 실제로 게임을 해봐야 알겠지만 리마스터는 말 그대로 리마스터잖아요. 뭔가 리메이크가 아닌 이런 그 리마스터이기 때문에 그래픽 자체는 아 새로워졌구나. 굉장히 세련되졌구나라는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것과 제가 실제로 제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 플레이할 때와의 또 느낌은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게임을 해봐야 알기는 알겠지만 그래도 눈으로 봤을 때 예전에 정말 저랑 친한 저한테 너무나도 친숙한 유닛들이 새로운 옷으로 이렇게 단장을 하고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새로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직접 게임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드는 느낌이 좀 적절하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편의성을 제공을 한다는 것은 예전에 게임에 대한 기억을 해칠 수도 있는 이런 요소가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UI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PC 서버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 랭킹 레더 개념의 어떤 그 서버 사설 서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사설 서버 자체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게임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기존에 이제 계속 플레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편의성까지 제공했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브루도어 리마스터에 대해서 블리자드가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있었는지를 좀 알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다 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봐야 아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블리자드 입장에서 브루도어라는 게임 자체를 꾸준하게 이제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리마스터까지 발표를 하고 새로운 어떤 UI 제공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후에 20년을 바라본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허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나와봐야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나왔을 때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변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바람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20년 이후에 더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나이가 환갑이 지나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브루도어에 관련돼서 중계를 하고 예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원래 이제 보기에도 그 좀 보기 보는데 있어서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넓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보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사실 기대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중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이 보는 화면과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 중계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각도로 전투 장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다음에 전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그 장면들이 제공이 된다면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잘 됐으면 좋겠죠. 사실은 어떻게 뭐 특별하게 이 리마스터를 통해서 뭐 리그 자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요즘 이제 돌아가는 이스포츠 시장 안에서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은 리마스터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리그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리그 자체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많은 유저들이 또 지켜볼 거고 또 그 유저들 안에서 또 게이머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또 재능을 발휘할 거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많은 리그가 생긴다라는 측면은 많은 그 유저들이 도전할 수 있는 장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스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또 없어서 여러 가지로 브루드워라는 컨텐츠 자체가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브루드워리마스터가 결국 발표가 됐고 여러분들의 기대감과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뭐 한 17년 정도 이제 브루드워리그를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할 시간조차도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브루드워리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보다도 기대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이제 리마스터가 발표가 되면은 많은 리그가 생길 텐데 그 리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환호하면서 다시 한번 또 중계하는 그날을 좀 기다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덯